안녕하세요. 저는 엠포인트 대표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미국에서 16년 정도 거주를 했고 미국 일리노이 주식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한국의 와산 서울대학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어 가르친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엠포인트 영어 회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진짜 영어를 가르치자라는 계기가 좀 컸어요. 학생들이 보니까 학원이나 인강을 많이 듣고 왔는데도 안 쓰는 영어, 어색한 영어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고쳐주고 교정을 좀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차별화된 영어 방식을 개발을 해서 엠포인트 영어 회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엠포인트 영어에 차별화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어 택배 서비스인데요.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학생이 원하는 장소랑 시간에 선생님을 매칭시켜드리는 영어 택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인데요. 엠포인트의 영어 교정이라는 색깔에 잘 어울리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직업군에 따른 맞춤식 수업 방식입니다. 사실 직업군에 따라 익혀야 되는 영어가 굉장히 다른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영어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수 같은 경우에는 팝을 부를 때 중요한 영어 발음 그리고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은 업무에 맞는 영어 표현을 저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엠포인트 선생님들이요. 저의 엠포인트는 한국어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한 선생님들로 우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말투에 어울리는 영어 표현들을 아주 잘 알려줄 수 있고 경직되거나 딱딱한 표현들만 하는 사람들한테 각자의 개성에 맞는 영어로 교정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성격이랑 상황이 다 다르듯이 영어도 개인의 개성을 살려서 배워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